오늘은 티비 연결해서 모던 스트라이크 영상 할거에요 쿠키도 이미 나왔어요 내가 주인공이다 그게 너도 주인공입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바로 플레이! 아직 초보이긴 아직 초보예요 그리고 동생이 아직 저격수 명사수에요 명사수 알겠어 알겠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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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수거든요 아주 자 롤롤롤 파틸! 킬! 더블 킬! 어린이 어디있어? 더블 킬! 샥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빠블리 킬! 오늘 업데이트가 됐는데 좀 많이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멀티 킬! 자 이럴 때는 체로로 가르쳐줍니다 숨어주면 돼 좋아요 안녕 안녕 ... 좀 더 몇 등이야? 두마只2 주마수마수마수마수마수 이 새끼 잡아 멀티 킬! 멀티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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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기 없어 음료수 좀 마셔야겠어 자 여기서 좀 그냥 명카수입니다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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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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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묽이나 먹어 이건 안보여 넌 실격 울트마켈 울트라켈인데 아무도 절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팡팡 팽팡켈 승무소는 아무도 알지 등록 명사수 아무도 못합니다 외들이야 팽팡 패자 침파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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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죽음 조용한 죽음 조용한 죽음 얻었어 미안하다 누구야 나 이제 채널 못 모아요 죽었어 나 이렇게 잡으려고 뭐야 뭐해 아무도 없잖아 뭐라는거야 왜 아 미친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가 몇뒤인가요? 점수 개 아무도 그냥 뒤지는거야 잘갈라 조용한 죽음 침파구니 침파구니 진짜 동생이 한거 맞습니다 맞아요 저 와 생이 드리... 드리플킬 공자 때렸어 트리플킬 드리플킬 일단 고자로 때렸고요 뒤통수다 이 까지가 멀찍킬 아팡수 펜탈킬 펜탈킬 이 씨먹 죽어 이 새꺄 이 탕킬 다 죽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 스트레스 펜탈킬 죽어 이 새꺄 병사수 죽어 죽어 조용한 죽음 흐흐흐흐흐흐흐흐 많이 안달래요 방금 보러 조용한 죽음 뭐야 씨 조용한 죽음 조용한 죽음 대장 기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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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 고인분들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랑 팀 되면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헤드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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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날려야 해요 그쵸 여기 나오면 그냥 뒤지는 거야 돼지 돼지 더블탈 워킹이야 워치 워치 죽어 이 새꺄 워스라 NEW 대장 나 왈스 태사라 키 이씨 교장 옥트라 카드라캐 다 이제 뭐야 카드라캐 카드라캐 오이씨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쎈데 얘들이 내가 좀 많이 해가지고 뭐하냐 오 끝났네요 승세가 죽으니까요 승세가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경쓰네요 다 알겠어요 오 지금 이렇게 됐네요 아주 됐네 오 오늘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됐더라구요 아니 크리스마스 이벤트 너무 늦게 된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엄청 지났다고 해 4시간 1시간이 되면 좋은거 된다고 해요 야쿠저? 이거 뭐야 이거 어? 야쿠저? 이게 뭐지? 몰라요 처음 본거 아니에요? 어 이거 처음 본거인데? 새로 나왔나봐요 조선님 조선님 조선.. 조선에서도 전쟁이 벌어진거가? 조선에 원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아니 이벤트 천정들? 헤드샷 오 좋아요 죽어 이 새끼야 더블킬 헤드샷 드리플라킬 명사수 지금 여기서 저는 여기서 씁니다 커드라킬 이누아 좋습니다 좋아요 얘들아 커드라킬 됐어 지금 커드라킬을 던져버린 다음에 죽어 이 새끼야 오 안돼 오 차치도 오 좋은걸 맞았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로 올라와? 오고 울트라킬 울트라킬 개꿀 두팍이 우워 탁해 딱 heeh 아무도 모르는 film 누구도 날 날 망을 수니 다 울트라킬 와 막 생각 너넣었어요 대단한데요 아무도 못 죽여요 zdrow 그렇죠 아 그쵸 어디있어? 동생은 숨을 잘 숨거든요? 어 쿠키야 저한테 왔습니다 빠! 동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빠세! 조용한 죽음 저한테 그냥 죽어요 조용한 죽음 조용한 죽음이에요 왜 여기다 나와? 빠세! 패자! 파괴죠? 뭐야? 슈퍼군은 파괴 분노 분노 맞습니다 발견 발견! 패자 이거 챙겨버렸어 아 그래요? 3분이나 되거든요 어디있어? 어디있어 이 새끼 얘들아 내려가서 불경 앞으로 불경 얘들아 뭐야?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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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복수한다 너희들 뒤졌다 정혁수 형님이 나가신다 정혁수 길을 비켜라 길을 안 비키나 길을 안 비켜 정혁수 패즈 채집 못했는데 패즈 채집àng 쟤 옮기는 죽어 프리프킹 프리프킹인데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이제 집에 돌아가 안보여요 그래요? 안보여 얘들아 아니 안보여 얘들아 지금 빠세 오우 너 어떻게해 죽어요 오늘 어떻게래요? 컬트라크야 오우 미친놈이는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엄청 무색같다 왜 아무것도 안나타나 죽어 그래 좀 죽어라 얘들아 자 벗어 오타키래요 핵사키래요? 핵사키래요? 여기 있는거 아니에요? 75 떠있네 벌써 핵사키래요 아니 제가 1등이 해줘 야아 와우 나 대피지마 어우 짝속이 났어 오우 25 캠 25 캠 한 번만 더 죽습니다 저 안타키나봐요 1등은 무슨 2등 오케이 이제 집에 들어가 쿠키야 집에 들어가 알겠어 좀 이따가 만져줄게 알겠어 알겠어 좀만 만지고 오겠지 오우 재밌어 그래요 또 한파 한 판 컷? 어 한 번 더 해야 하자 응 왜 안되지? 애들이 지금 앉는다 봐요 와! 아! 대스매치다! 아 대스매치 내가 또 잘한다 한 적이 없거든요 대스매치 아예? 죽어서 오오! 밥 처리했습니다! 킬! 벌써 킬! 위에서 하는데 뒤에도 잘 봐야 되는데 안 왔다 쥐니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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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결론 저는 못한다 못합니다 너 이 똥꼬야 우리 동생은 대스매치를 못하고 팀 대스매치면 잘하거든요 팀 대스매치면 잘합니다 저는 대스매치를 잘하거든요 뭔 소리야 너 대스매치 한 적도 없지마 뭐 어쩌래 그 팀 대스매치 빠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세명 네명 다섯명 여투명 일곱명 여덜명 아홉명 열명 열 명 열둘명 열수명 열네명 열다섯명 오오! 여기 가자 어 상머리는요 여긴 여자가 좀 많읍니다 맞아요 여자가 남짱합니다 촬영 안 할때는 우리 황은아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됩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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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에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라고 왜 안들어가 왜 안들어가 들어가 이제 들어가라고 지금 엄청 어려워요? 다 뒤지는거야 뭐야 토끼야 토끼 두더지게 어 숨었다 두더지게 두더지게 더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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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벅 더블케 더블케 도대감 더블케 더 entrance 두더 더블케 더블 Mario 더블렉 더블 더블 저 새끼 죽여야 되는데? 저거는 일단 저격서를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저거 내껀데 지금 저격서를 뺏어갔네요 제 이미지를 망가뜨렸는데 그러게요 이 새끼가 내 이미지를 망가뜨려? 지울 수 없어? 여기있다 지금 몇등이에요? 지금 당신 팀 지고 있습니다 여기있거든요 야 이 새끼야 미친놈아 오 두산 커 오 그사람 저기 수두고 있어 그만두고 있어 그만두고 없는거에요 트리플킬 트리플킬 오 저기 숨어있어요 바로 숨어주고 이렇게 숨어줘야지 아니 다 내가 죽여버려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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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그냥 말아 남은거 그냥 뒤집는거에요 왜 나와요? 남은거 그냥 죽을래 안보이거든요 맞담데리 저기서 막 도대체 시작했고요 슈퍼군이 대장 죽습니다 야 나와 나와 누구야 이 새끼 어 접혔어 똥구대요 저기에 잡아냈어요 너 아 너 뭐해요 이때는 수로탄 써줘야 돼 수로탄 써줘야 돼 오케이 뭉쳐있으면 죽는다 이 새끼야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칼 칼 칼 얘 칼 들고 왔어 와 씨X 칼이가 공격을 합니다 아 씨X새끼 칼이가 공격했거든요 씨X새끼 죽여버렸어요 칼이가 공격했어요 아 당신 팀이 질거 같은데 저만 믿으라고 나 못믿게는데 지겠는데 죽어 이렇게 하면 죽었고 엄마가 끝났대요 죽었네 왜 이렇게 여기나올거야 강렬이 왜 이렇게 집에 나올거야 형렬아 당신을 공격한 사람이 칼이 죽었었어요 왜? 야 이 새끼야 어떻게 우리 집에 터돌은거야 야 나가 이 새끼야 나가라고 이거 뭐야? 이거 고수야? 와 고수네 고수에요 저 고수 저 고수? 내가 고수는 못 이긴다 나는 고수를 이긴다는 거 왜 이 새끼? 뭐야? 안돼! 우리 팀! 안돼! 정상집이 지금 당신 팀이 이기고 있어요 좋아요 아직까지 좋아요 방법 예상 맞쥐 저기 왔어 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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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봐 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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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봐, 시.봐, 시.봐, 시.봐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해기야 할 때 시작 안 했어요 문이 기다려주세요 고스문들 다 죽어 고스문들 다 들어보세요 고스문들 이봐 고스문들 들어와 지금 33대 32거든요 위기거든요 위기 지금 위기 위기 지금 중급 싸우니 지금 죽어 무슨 말 펼슨이 있던데 44, 35 기모가서 죽습니다 죽어 헤드샷 헤드샷 나입니다 모토가 고수 아니야? 고수 너는 죽어요 진짜 잘하네요 기타 여기에서 태어나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여기가 총소리로 소리가 들렸는데 총소리로 소리가 들렸는데 총소리로 소리가 들렸는데 총소리로 소리가 들렸는데 와 악당이 화났겠다 저한테 걸리신 분들은 당연히 화날 거예요 이거 걸리신 분들이 보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몇 킬 했죠? 몇 킬? 몰라요 좀 이따 확인해 보실죠 안테려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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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가 1등이라는거 포인트가 근데 너무 안오르간다 내가 1등이다 저쪽인데 18 뭐야 어? 저거 친구들인데 어? 저거 플레이어 저거 플레이어 보이시죠 그럼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친구들도 있네 오 친구 추가할 수 있네 어 그러네 저게 친구 난 친구 추가 아닙니다 오예 저게 이번에 친구들까지 나오네 친구들까지 나오다니 자리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8년에까지 좀 몰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샀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돈 돈 모딩이 저렇게 많이 된거는 친구들이 지금 다 하고있어요 돈 썼습니다 모딩이 저렇게 되는거는 친구들이 오는땐 뜻인데요 오 오 내가 엄청 잘해요 아 제가 너무 작게 여행이를 막 데스매치해도 있었는데 얘기해 주시봐 야 이 젤이야 차다 차이를 못 찬다 aircraft 차로... 차로 못찾는대 따라와! 와... 잘하는데요? 또 말한다! 저 새끼 또 말했어요? 네? 스위치 아니에요? 스위치 맞아요 저 볼이 당최 천이상인가? 시 파 시바 시바 와 저분도 저기있어 빨간데 도망갔습니다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시바 못이긴다 전 다가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도망가 데스미치 못한다 왜 안돼 왜 이렇게 어려워진거지 그쵸 네 이렇게 어려워 데스미치로 레츠고 데스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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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6에 올거 아닙니까 그럴게요 나도 그렇겠죠 잠깐만 오예 아바나라는 잘 못하는데 해석은 어 뭐야 지금 당신 팀 지고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이게 만들어줄게요 이 새끼 왜 이렇게 자주 만나 이 새끼 저 왜 이렇게 됐어요 쟤 때문에 지금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뭐 이렇게 차량이 많아요 차량이 많은데요 차량보다 쟤 우와 이 새끼 차량이 많아요 내가 지금 당신이 지금 지고있어요 안되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편지를 하겠습니다 편지를 하겠습니다 편지 잠깐 할게요 편지 편지 멀리있어 안녕하세요 다 보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있냐고 읽어 잠깐만요 좀 쎄지겠습니다 정작하고 나오면 어크레이드로 한번 사죠 네 못합니다 친구는 없습니다 친구야 친구 있긴 한데 안합니다 안해요 안해요 와 우리 완전 멋있는 노래가 나옵니다 시작해보자 시작해보자 자 강의 어 뭐야 코스마스 분위기한테 또 다시 맞습니다 다시 맞습니다 데스매치 왜 자꾸 나와요 이거 댓글을 좀 알려주세요 데스매치 왜 자꾸 나오느냐고 데스매치 왜 자꾸 나오면 데스매치 왜 자꾸 나오면 댓글 좀 했래 찐대 으응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겁나 죄송합니다 тому 개개개개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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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분 빨리 시작하세요 죄송합니다 침탈 설치 아 훈련자 당황은 무슨일이 있었죠 당신분 빨리 하세요 대박 이거 그냥 줬는데 뭐야 위에 뒤셔 동료 동료 뭐야 뭐야 빡 빡 한 번 뭐야 얘 아 쟤 죽여야겠네 얘가 얘가 문제에요 얘 보세요 저 코코넛이 방어해놨어요 그래서 방어력이 엄청나요 맞아요 헤드샷 모텔에 모자가 꼈어요 그쵸 저도 못 꼈는데 그래요 헤드샷으로 표현 안되요 하지만 너무 좋아 보았습니다 죽어 방어 저 저 머리통 저 쓴 얘 아 저거 안되겠다 현재를 해야겠다 진짜 현재를 편집 편집할게요 안되겠다 오늘 영상 굿